Trial. 재판이나 심리를 의미하죠. 첫 번째, 재판심리. 재판이나 심리를 Trial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도를 의미하죠. 시도나 시험 또는 실험. 시도, 시험 또는 실험. Trial. 세 번째, 시련이나 고난. 시련, 고난도 Trial이라고 하죠. 익혀두실 표현, clinical trial, clinical trial, 임상실험, clinical trial, 임상실험,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trial, 시행이고요. an error, 차고를 의미하죠.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on trial, 재판에 회부된 심리중인 이런 뜻이죠. 꼭 외워두시죠. on trial, 재판에 회부된 심리중. 그 다음에 a mock trial, 모의재판. a mock trial, 모의재판. 이때 mock, 이것은 모의이란 뜻이고요. 모의의. 그 다음에 stand trial, 법정에서다 재판을 받다. 외워두셔야겠죠. stand trial, stand trial, 법정에서다 재판을 받다. stand trial, stand trial. 그 다음에 the trials of life. 삶의 시련. the trials of life. the trials of life. 삶의 시련. 그래서 trial. 첫 번째는 재판이나 심리. 두 번째, 시도나 시험 또는 실험. 세 번째,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세 번째, 시련이 된 시험에 따르면 상상도를 통해 품질시인사광의 시험에 따르면 승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되어 기대됩니다.